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지금 몇시죠? 오전 8시 54분 테스트 서버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상점 와 이거 뭐야 임페리움 와 진짜 살짝 테스터의 입장으로써 테스터 입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테스터 9입니다 자 오케이 신스킨 바로 사줄게 와 이거 10만 포인트 있으니까 나 뭔가 좀 부자된거같은 느낌 야 이거 카드 이번꺼 예쁘다 이거 아오신 아님? 아오신? 이걸 롤에 아오신 아시나 혹시? 아오신이 있네 자 레디 나이트 포인트가 없을때는 이거 배틀패스를 한번 사주시면 돼요 까버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칼부터 봐볼게요 칼부터 오오오 엄청 가벼운 느낌 개 가벼워 완전히 가벼운 느낌이고 오 이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수정 좀 수정들이 이렇게 조금 비벼지는 그런 소리라 그래야 되나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나네 이거 외람된 얘기지만 악기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나는 악기 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르륵 치는 거 거기에 나오는 그 소린데 자 사마드칼하고 동일하네요 사마드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제 유튜브 영상에 그 영상 아시나? 리뷰해봤습니다 와 씨발 꺼져 이번엔 벤달 가볼게요 벤달 벤달 일단 드는 소리가 좀 사프를 살짝 방해해버리는 고런 느낌 자 한번 쏴볼게요 충분히 맛있거든? 충분히 맛있는 소리고 매력적인 소린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탈자하고 포세이큰 살짝 섞은 느낌 자 우클릭 줌 한번 해볼게요 이건 그냥 완전 아시아인데 이건 그냥 완전 에이션인데 디스스 팍킹 에이션인데 이거 어 근데 소리가 전체적으로 맛있는 소리예요 소리 괜찮아요 자 두번째는 셰니프 이거 기본 셰니프 소리에 의상한 수정 부딪치는 소리들 소리는 맛있다 맞았을 때 총 맞았을 때 존나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때렸을 때 존나 찰질 것 같고 نہ 오퍼레이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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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이거 개쌰다 야 이거 오퍼레이터로 다음번에 와서 사야돼 존나 에게 와이 스호 말도안돼 대박이야 와 이거 대박이야 소리 오퍼 소리 야 오퍼레이터로 나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겠다 느낌이 이거 피윽 떼는건 지금까지 없었지 않았나? 아 이정도까지 찢어지는 소리가 나진 않았는데 이거 그니까 진짜 그냥 약탈자인데 존나 찢어지는 소리 저지 오오 초록색깔 아 나는 초록색깔 좀 내 스타일인데? 야 저지도 이거 뭔가 맛 좋을 것 같은데? 느낌만 볼까? 어? 기본 저지 소리냐? 저지하고 셰니프는 살짝 기본소리가 좀 많이 나 기본총소리 벤달은 이제 포세이크랑 살짝 약탈자 섞인 느낌이라고 해야되나? 근데 여기서 나의 최애를 꼽자면 나 일단 나 지금까지는 오퍼레이터야 쓰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번 스킨에서 나는 제일 고튼의 이제 오퍼레이터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 모션 한번 보러 갈게요 에 뭐야 사격장도 생겼는데? 누나? 이거 뭐야 이거? 와 사격장 같이 들어갈 수 있네? 아 이제 친구들끼리 그거 뜰 수 있겠다 야 너 사격장 몇개 쳐 이거 뜰 수 있겠네 와 이거 뭐야? 레전드 업데이트 하하 어 뭐야 왜? 어 아니 얘? 이거 무슨 일이래? 왜 없어? 야 뭐야 이거 님들 이제 사격장 들어올 수 있네 어 근데 이거 왜 이거 안 쳐지네 이거? 어 이게 안 쳐지네 까비 자 각자 총 일단 셰 리프 저지 벤다르 오빼 자 제가 봤을 때 일단 처음에 셰 리프로 한번 찍어볼게 셰 리프 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우와 기다려봐 이거 완전 그냥 님들 대박인데요? 누나 두번째 저지라 움직여볼게 와 나는 살짝 초록색 님들 저는 살짝 초록색 스타일 아직까지는 지금 빨간색 초록색 봤는데 초록색이 난 예쁘다 우와 와 이거 수정도 개이뻐 근처에 가볼까? 어 없어지네 오 오 오 뭐야 와이 씨 야 젠나 웃어 젠나 웃어 오 뭐야 자 이번엔 누나 벤다르 안 움직여볼게 검은 색깔용 오 근처에 가보자 오오 와 검은색 간지 지린다 검은색깨 괜찮네 검은색 괜찮은데 저는 아직까지 초록색깔 저는 뭔가 조금 튀는색깔을 좀 좋아하나봐요 마지막 오퍼레이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총 이 소리도 좋아 오오오 오오 야아 흰색깔 비늘도 이렇게 막 광황효과가 이렇게.. 이렇게 있네 저는 초록색깔이 조금 좋은 듯 흰색깔도 괜찮긴 한데 아이 누나 이거 누나 진짜 도와요 고마워 이거 야무지다 진짜게 이쁘네 화면으로 보니까 브리즈에서 보니까 예커cro 어 어 뭐야 칼 검은색이야? 이걸로 죽이면 마무리 모션이 있나? 어 없네 오! 우와 우클릭 우클릭 개 맛있는데? 오 우클릭 좋은데? 이번 신스킨 확실한 사실 총평 말씀드리면 얼마죠 가격 8700vp? 9만원 10만원 음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무난한 느낌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이번에 좀 신기했던 점 사격장을 이제 들어갈 수 있다? 어 고런거 다음번에 선셋으로 가야겠다 선셋 일단 오늘 테스트업은 여기까지 하고